꿈 때문에 재상이 된 총각 옛날 어떤 총각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주막에서 묵는데 마침 그날 밤이 주막집 주인의 아버지 재삿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꿈을 꾸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어요. 꿈속에 백발 노인 한 분이 나타나더니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총각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오늘 밤에 내 제사가 있었지만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고 뜰에는 복숭아 씨앗이 떨어져 있어 겁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네. 총각은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이튿날 아침에 꿈 이야기를 주인에게 해주었습니다. 아 참으로 고마운 꿈을 꾸었소. 재삿날 내 정성이 모자란 것을 총각의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깨우쳐 주신 거요.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소. 제발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지요. 총각은 하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막 주인은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씨를 내다 버리고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귀신은 복숭아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집 안에다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을 뿐더러 제사 때 복숭아를 쓰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 밤에도 주인은 제사를 지냈는데 총각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어젯밤에 그 백발노인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밤엔 잘 먹고 가네. 이게 다 총각의 덕일세. 나도 총각에게 진 은혜를 갚아야겠네. 이 주막집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면 틀림없이 금덩어리가 나올 걸세. 그러거든 그 금덩어리는 내 아들에게 가져다 주고 자네는 이 집 문턱을 목침이 될 만큼 베어달래서 그걸 가지게. 그리고 그 목침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날이 밝자 총각은 꿈속에서 백발노인이 가르쳐주던 그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뻗친 가지 밑을 파보니 과연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백발노인이 시키는 대로 그 금덩어리를 주막집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베어 목침을 하나 얻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이리하여 총각은 서울을 향해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 들어봐요. 총각은 분명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여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그 소리는 목침에서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하도 이상한 일이라 보자기를 풀어 목침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목침은 다시 말을 했어요. 서울로 가시거든 이 정승댁을 찾으시오. 그러면 아마 그 댁에선 따님이 큰 병에 걸려 걱정을 하고 있을 거요. 그런데 그 따님의 병은 그 댁 뒤뜰에 있는 연못 속에 사는 천연묵은 매기가 독을 피우기 때문에 생긴 병이오. 그러니 그 매기를 잡아 죽이면 곧 병이 나을 테니 그 댁으로 찾아가 병을 고쳐드리시오. 참으로 이상한 목침이었습니다. 목침이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웠지만 병을 낫게 할 방법까지 알고 있으니 더 놀랐지요. 마침내 총각은 서울에 닿아 이 정승댁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사람들은 딸의 병 때문에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어요. 총각은 이 정승을 찾아 자기가 병을 보아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은 총각의 손을 잡고 꼭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각을 데리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총각은 우선 여느 의원들처럼 병자의 맥부터 짚는 척했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진단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듯합니다. 아니 대단하지 않다니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많은 의원이 다녀가면서 한결같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던데 자넨 고칠 자신이라도 있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허나 이 병을 고치는 데는 두어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어서 말하게 어떤 기구인지는 몰라도 당장 준비를 하겠네. 대장관에서 쓰는 풀무와 쇳덩어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정승은 하인들을 시켜서 풀무와 쇳덩어리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풀무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들을 벌겋게 달구더니 그것들을 연방 뒤뜰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래가지고 내 딸의 병을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왜 이러는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총각은 쉬지 않고 계속 쇳덩어리를 달구어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쇳덩어리가 얼마나 연못에 들어갔는지 마침내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연못 위에 엄청나게 큰 메기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올랐어요. 이것을 보자 온 가족들은 물론 총각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럴수록 총각은 그 목침이 신기한 목침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아파서 못 견디던 정승 딸의 병이 금방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정승과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총각이 자기네 귀한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면서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각은 그 뒤 과거에도 합격이 되고 벼슬에도 올라 드디어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이 모든 일이 다 그 목침의 덕이라 믿고 늘 목침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재상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죽고만은 괴상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라 제일 높은 재상이란 벼슬에 오르면서도 총각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맡기는 벼슬을 마다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그 자리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총각이 재상에 오른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란히를 보기 위해서 대궐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침에서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은 얼른 목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재상이 지금 이를 보는 그곳은 원래 여우가 살던 굴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면 젊은 부부로 둔갑하여 재상 방으로 들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변을 당하자 재상들은 놀라 기절을 하고 마침내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들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튿날 집터에다 장작을 쌓아서 기름을 치고 불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불 속에서 젊은 부부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입니다. 그러거든 이놈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놈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당신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 재상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으니 사람으로 동갑하여 젊은 부부가 된 여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달라고 졸라댔지요. 총각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날이 밝자 목침이 시키는 대로 장작을 쌓아 불을 질렀지요. 그러자 목침이 말한 대로 젊은 부부가 불 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너무하세요.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주신다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젊은 남편이 되들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장작개비로 젊은 남편을 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편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니 순여우였습니다. 이 사이에 암여우는 놀라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그 후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중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임금은 젊고 어여쁜 새 중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중전도 얼마 안이 되어 또 병이 들었지요. 이 바람에 임금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중전, 이거 큰일 나지 않았소. 어서 병을 떨고 일어나셔야 하오. 마마, 저의 병은 낫기 어려운 병인가 하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 있기는 해도 그 처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병으로 죽는 수밖에 별다른 놀이가 없사옵니다. 중전, 그게 무슨 말이오?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 있다니요. 어서 말해보시오. 내가 임금인데 안 될 일이 무엇이겠소.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어서 말을 해보시오. 황공하오나, 제상에 간을 먹어야만 낫는 병이옵니다. 참으로 기절초풍을 할 노릇이었습니다. 무슨 병이 제상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인가요? 임금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중전의 병이라 되든 안 되든 제상에게 한 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상인 그 총각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무튼 소신이 중전마마의 맥을 한 번 짚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까 하래옵니다. 그래서 총각은 중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목침이 말했습니다. 중전이 계시는 방으로 가실 때 다 죽어가는 매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 속에 넣어가시오. 총각은 이번에도 목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목침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전은 제상이 자기의 맥을 짚어 보러 왔다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겨우 타일러서 중전의 방으로 제상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제상이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소매 속에 숨겨간 매가 푸드덩 나래를 치며 날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전의 머리에 앉더니 중전 두 누나를 찌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중전의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괴변이 벌어지자 임금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괴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도 젊고 어여쁘던 중전이 피를 쏟고 한 마리의 암여우로 둔갑하여 죽었습니다. 임금도 그때서야 제상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참으로 고맙소. 하마터면 그늘 날 뻔했고려. 그런데 이 암여우는 언젠가 장작불로 젊은 부부를 태워 죽일 때 도망친 그 암여우였습니다. 제상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중전을 죽이고서 제가 둔갑하여 새 중전으로 들어갔으며 제상이 간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꾸며된 암여우였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은 효자 옛날 어느 암행어사가 관가에서 잘못하는 일이나 백성들의 여러 사정을 살피려고 각 고을을 몰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어느 들판을 지낼 때였어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상주들이 쓰던 삿감 모양으로 생긴 큰 갓을 웅덩이에 넣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라 하여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반갓을 쓴다 했는데 저놈은 그 반갓을 벗어 고기를 잡고 있구나. 천하의 고약한 놈이로다. 내 저놈을 따라가서 집안 사정을 알아보고 혼을 내주어야겠다. 이것도 모르고 상주는 고기를 잡아 꾀미에 꾀어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뒤를 따라 마침내 그 상주의 집까지 갔지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손님 자고 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원 별 말씀을요. 정 그러시다면 이 건넌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암행어사는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낮에 반갓으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그것이 밥상에 오를 텐데 왜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암행어사는 물고기를 어느 고기보다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저녁상에 들어왔을 때 암행어사가 밥상을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멀건 죽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뿐이었어요. 암행어사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름철이라 안방문과 건넌방문이 서로 열렸는데 안방에 자기 어머니 밥상에는 밥이 놓여 있고 낮에 잡은 물고기가 조림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머리에 상주가 앉아 물고기의 가시를 정성껏 골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그 광경을 보자 세상에 저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탐복을 했지요. 조금 전에 자기가 아이들처럼 잡아온 물고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몹시 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넌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워낙 집이 가난해서 모처럼 오신 손님에게 죽을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웜,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손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님은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안 잡수십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 사람은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장, 조금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뭘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 할 뿐이지요. 그런데 주인장,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물어봐도 좋을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실은 어제 낮에 이리로 오다가 주인장께서 반갓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분이 어찌 반갓으로 고기를 잡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노망이 되셔서 어린 손자들을 고기라고 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기가 잡숫고 싶으면 손자들이 다 고기로 보일까 해서 생각하던 끝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반갓으로 고기를 잡아다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큰 불효가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크게 탐복했습니다. 비로소 그 상주가 반갓으로 고기를 잡은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세상에 이렇게도 효성어린 자식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탐복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침내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자기가 암행어사란 것을 밝히고 그 상주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암행어사가 이웃 마을로 가는데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반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또 그 상주의 뒤를 밟아 그 집 건넌방에서 묵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암행어사에게 밥을 지어주고 고기 반찬까지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암방 자기 어머니에게는 죽을 쏘어드렸어요. 그러나 낮에 잡은 고기는 졸여져 어머니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암행어사는 벌써 이 상주의 마음씨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가 어머니 상 옆에 앉아서 고기의 가시를 골라주고 있을 때였어요. 얘야 어쩐 일이야 여태까진 날 안 죽는다고 그렇게도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무슨 변덕이냐 이 고기 먹여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암행어사가 짐작한 대로 이 상주는 불효 막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텐날 아침 암행어사는 그를 데려다 그 골사또에게 넘겨주며 큰 벌을 내리도록 했답니다. 도미가 된 고양이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20년이 넘어도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고양이도 늙으면 망령이 드는지 사람보다 더 상전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기 반찬을 장만한 날이면 밥상이 안방에 들기도 전에 부엌에서 다 먹는다든가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든가 집 안에서 누가 주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이쯤 된 이 식구들은 고양이 때문에 골치를 알았습니다. 생각 끝에 식구 중 한 사람이 고양이 두 눈을 꼭 가려서 바랑에 넣어 30열이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버리러 간 사람보다도 더 일찍 집에 돌아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집 안에서는 이래저래 늙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온 가족이 골치를 알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그 골치거리를 없앨까 국리를 하고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 보기 좋게 당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옳지 이번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를 해야지 주인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식구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커다란 구럭 안에 생선을 넣어 고양이를 꼬드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럭 아가리를 단단히 동여매고는 커다란 돌을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양이 머리 위를 찔러서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지요. 고양이가 담긴 구럭은 흘러흘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고양이는 죽지 않고 있다가 바다로 흘러가서는 도미로 변했습니다. 어부가 그 도미를 잡아다가 팔았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고양이를 기르던 집이었어요. 도미를 샀으니 국물을 넉넉히 잡아 맛있게 끓이거라. 주인은 도미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큰 솥에 도미를 넣고 국을 끓였지요. 솥에서 국이 끓는데 이상하게 솥 안에서 쟁그랑 쟁그랑 쇳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솥단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쇳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며느리는 국자로 국솥을 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쟁그랑하고는 국자의 쇳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분명 고기만 넣었는데 웬 쇳조각이지? 며느리는 솥 안에서 쇳조각들을 꺼냈어요. 쇳조각들은 녹이 빨갛게 슬었는데 맞춰보니 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시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칼을 본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고양이의 머리를 찔렀던 칼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식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그 국 한 숟가락도 먹지 말고 땅속에 묶어라. 시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는 고양이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온가족이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안초라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초라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됨이 차분하지 못하고 덜렁대며 몹시 소선을 피우고 창피스러운 짓을 잘했으므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여자들처럼 얼굴에 분을 바르는가 하면 물지게 대신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다니고 때로는 남자이면서도 요강을 들고 나와 개울가에서 씻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자들처럼 봉숭아로 손톱을 물들여 다니는가 하면 무릎을 세우고 삶을 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이나 잔칫집에 가면 자기 집처럼 수선을 피우고 덜렁대다가 곧잘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마치 철이 덜 난 어린아이처럼 까불대고 날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초라니도 자기를 초라니라고 놀려대는 소리만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신을 보고 병신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초라니는 제 버릇은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초라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잔치를 열기로 작정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제발 초라니라고 부르지 말라며 술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라니는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앞으로는 자기를 초라니라 부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를 했지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 초라니는 옛날과 다름없이 여전히 덜렁대고 까불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는 며칠 전에 초라니한테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소. 그러니 여전히 그를 초라니라 부를 수가 없게 되었소. 그러나 초라니는 조금도 버릇을 고치지 않았으니 초라니라고 안 부를 수도 없소. 그러니 앞으로는 안초라니라 부릅시다. 이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 뒤부터 그 사람을 안초라니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내 마누라가 최고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슬아의 삼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았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마당에서 새 며느리가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놀러가고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무슨 얘기인지를 재미있게 하며 두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심심해서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순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순두부를 보자기에 싸서 여미고 너를 깐 다음에 묵직한 맷돌을 얹어두면 물이 빠져 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무참을 지고 큰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는 바가지에 순두부를 가득 담아 양념을 하고는 이것 좀 잡수세요 하고 제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어떻게나 그것을 맛있게 먹는지 시아버지는 꼴깍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순두부를 가득 떠서 양념을 넣어 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허 이것들 봐라 시예비는 줄 생각도 않고 제 서방들만 먹이는군. 그때 셋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순두부를 얼른 떠다가 제 남편에게 주었지요. 이때 칭얼거리는 아기를 얻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애 배가 고픈 모양이다. 젖 좀 줘라. 시어머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안겨주고 시아버지께 순두부 좀 드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것들 네 아버님께서 순두부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안 드렸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순두부를 한 바가지 떠서 양념을 쳐가지고는 사랑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드시구려 할머니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내 마누라가 최고구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속으로 외쳤답니다. 은혜 갚은 도둑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해 겨울 식량이 없어 식구들은 내리 사흘을 굶게 되었습니다. 밥을 달라고 보채던 아이들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추욱 늘어져 잠만 잤지요. 이러다가는 식구들 모두 굶겨 죽이겠구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웃마을 부자 김참진의 집으로 곡식을 훔치러 갔습니다. 김참진의 곡관은 안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곡식을 훔쳐내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참진의 곡관에 숨어들어 곡식을 자루에 넣어 나오려는데 술 익은 냄새가 솔솔 코를 찔렀습니다. 살펴보니 곡관 구석진 곳에 묻어놓은 독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아 이거 얼마 만에 맞는 술 냄새인가 아버지는 술 냄새를 맡다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마시다가 그만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튿 이튿날 아침 김참지 부인은 아침을 지을 쌀을 가지러 곡관에 갔다가 웬 낯선 사람이 쌀 자루를 베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김참지는 한 걸음에 곡관으로 달려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자식이 베고라 죽을 것 같아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왁자지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직 물건을 훔쳐내 가지 않았으니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는 볼 수 없지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얻지 모르겠소. 김참지는 도리어 아버지를 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쌀 과 보리 몇 가마를 소에 실어주었어요. 도둑놈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습니다. 이듬해 봄 가난한 아버지는 식구들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골에 주인이 없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 농과 밭을 일구어 산골로 간지 10년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김참진 에는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참진은 무명을 사다가 강원도 땅으로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보고는 이런 산골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이 집에서는 무명을 많이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집주인은 방에서 나오다가 김참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주인은 너무도 반가워 얼른 김참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김참지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장 되십니까 무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천석군 부자가 무명 장사를 하다니 옷차림 과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다르구나. 주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나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혹시 밤나무 꼴 김참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김참지는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제가 십여 년 전에 댁의 곡관에서 곡식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자 김참지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때 김참지가 아니셨다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무명을 발라 다니십니까 김참지는 집안이 망한 이야기 며 지금까지의 얘기를 모두 들려 주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주인은 김참지의 무명을 모두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도둑하게 주어 살림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은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보따리 찾은 보따리 장수 이 마을 저 마을 장이 서는 곳을 찾아다니며 옷감을 파는 보따리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따리 장수가 경기도 안성장으로 가다가 허기가 저 길 옆 주막 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주인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보따리를 절구 위에다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허둥지둥 주변을 돌이번거리며 보따리를 찾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마당에 있기에 안심하고 보따리를 절구통 위에다 놓고 방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게 어쩐일이오? 나보고 언제 보따리를 봐달라고 했소? 난 아무 소리도 안길래 살피지를 않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주인이 마당에 있으면서 자기 집 손님 짐도 보아주지 않다니 어서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아니 이 양반이 밥을 한 그릇 사 먹었으면 먹었지 보따리는 웬 보따리야? 두 사람은 옥신각신 싸움 끝에 원님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요. 너는 여기 이 사람에게 밥을 판 일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희 집에 밥을 사 먹으러 들어가면서 지고 있던 보따리를 절구통 위에 벗어놓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봤어? 그렇다면 그 절구통이 도적질을 하였구나. 네가 못 보았으니까 못 보았다고 하겠지. 그러나 저러나 그 절구통을 너희 집에 그냥 두면 절구통이 늘 행인들의 보따리를 도적질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게로 와서 보따리를 찾아달라고 할 것이니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은 일이로다. 그러니 그 절구통에게 벌을 주어야겠다. 너는 앞으로 사흘 안으로 그 절구통을 제주 목사한테 맡기고 맡겼다는 증서를 받아오너라. 하고는 주막집 주인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잃은 사람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만약 주막집 주인이 보따리를 돈으로 절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돈으로 받지 말아라. 그러면 잃어버린 내 보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따리를 잃은 사람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따리를 잃은 사람이 주막 근처에 나타나자 주막 주인은 아주 반기며 그를 주막으로 끌고 가 점심도 저녁도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자 비단 이부자리를 내놓으며 돈 걱정하지 말고 편히 묵으라고 했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이렇게 이틀 밤을 잘 지냈어요. 내일이면 사또가 주막 주인에게 제주 목사의 증서를 받아오라고 한 날입니다. 주막 주인은 몸이 달았습니다. 천리도 넘는 제주를 그것도 절구통을 지고 언제 다녀온단 말입니까? 여보시오 내 값을 후하게 저드릴 테니 보따리 대신 이 돈을 받아가시오. 주막 주인은 돈을 내놓으며 보따리 잃어버린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장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소용없고 꼭 그 보따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막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혹시 우리 집 어린 놈들의 장난이 아닌가 애들에게 물어봐야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사꾼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보따리들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원님의 지혜로 보따리를 찾게 되었답니다. 도리와 개구리 아주 오래전 옛날 한 마을에 사이가 무척 좋은 두 사람이 위아랫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이긴 해도 벼슬을 하고 아랫집 사람은 아무 벼슬도 못했지요. 그러니 윗집은 그런대로 살만하고 아랫집은 살림이 보잘 것 없었습니다. 살림형편이 서로 달라지자 자연이 두 집은 조금씩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당도 같이 다니고 들로 산으로 쏘다니는 것도 항상 같이 했지요. 두 아이는 서당에 가도 공부는 뒷전이고 늘 놀 궁리만 했습니다. 윗집 아이 이름은 돌이고 아랫집 아이 이름은 개구리 였어요. 이름이 어째 사람 이름 같지 않지요? 그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땐 모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갑돌이니 강아지니 하고 말입니다. 우스꽝스럽거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을 아이 이름으로 해서 불러야 오래 산다고 여겼거든요. 그래도 돌이나 개구리는 개똥이라는 이름보다는 나았습니다. 돌 돌 도리야 이따가 서당 끝나면 물레방앗간 쪽 도랑으로 나와 개구리야 뭐 할 건데 뭐 하긴 가재도 잡고 피라미도 잡지 개구리는 안 잡고 돌이 너 돌로 막고 싶어? 아냐 그냥 해본 소리야 두 아이는 언제 떠들었냐 쉽게 표정을 싹 바꾸고 얌전히 앉았습니다. 훈장님이 막 들어오는 참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돌 도리는 어머니가 싸준 점심보자기를 재빨리 풀어 펼쳤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당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얘 개구리야 어디가 도리는 요 며칠 새 개구리가 점심때마다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개구리는 점심을 싸울 형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점심은 커녕 서당 더 이상 못 다니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개구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개구리도 점심때마다 어딜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니? 사실은 뭔데 빨리 말해봐. 점심을 싸울 형편이 안 돼서. 그럼 진즉 내게 말했어야지. 그러면 내 몫으로 밥을 더 싸우면 되잖아. 어쩜 서당도 그만 다녀야 할지 몰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공부가 다 뭐니? 도리는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구리 아버지가 벼슬을 못했지만 집안 사정이 그 정도로 나쁜지는 몰랐거든요. 도리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거예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구리야 나 좀 봐. 도리는 개구리를 만나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리 계획은 자기 아버지 밥그릇을 자신이 감춰놓은 뒤 그걸 개구리가 찾아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다음날 아침 이었어요. 도리네 집에선 난리가 났지요. 부엉 일을 보는 여자 하인이 급히 도리를 찾았습니다. 도련님 혹시 뭔데요? 혹시 아버님 밥그릇을 못 보셨나요? 아버님 밥그릇이요? 큰일 났네. 아침상에 당장 올려야 되는데. 도리는 속으로 옳다 코나 하고 좋아라 했어요. 앞집 개구리라는 애가 물건 찾는 데는 귀신인데. 그러면서 도리는 하인 얼굴을 슬쩍 보았지요. 하인은 안달이 났습니다. 어서 그 도령한테 가서 물건 좀 찾아봐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도리는 하인에게 집안 식구들 몰래 쌀을 좀 내오라고 했어요. 이걸 개구리네 집으로 갖다줘요. 아무도 모르게요. 식구들 알면 밥그릇 잃어버린 거 다 들통나요. 알았어요. 하인은 제법 무거운 쌀 자루를 들고 아무도 몰래 개구리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도리는 그새 개구리를 만나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지요. 개구리는 도리가 미리 귀뜸해준 대로 일렀습니다. 하인은 다시 찾은 밥그릇을 들고 좋아라 했어요. 아 아마더면 다리몽둥이 부러질 뻔했네. 개구리는 도리 덕분에 그날은 점심을 싸가지고 서당에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안가 쌀은 바닥이 났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점심을 싸가지 못했어요. 이젠 점심이 문제가 아니라 서당도 그만둬야 겠어. 개구리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도리는 개구리의 그런 얼굴을 보자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았지요. 그럼 어떡하지? 잠시 후 도리가 손뼉을 쳤습니다. 개구리야 이번엔 좀 큰일을 하자. 큰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개구리는 영문을 모른 채 이번에도 도리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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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리야 일이 들어온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 도리 아버지가 문서를 싼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 했습니다. 너 혹시 여기 있던 문서랑 도장 손댔니? 아니요 제가 그걸 손댈 일이 뭐 있어요. 그럼 큰일 났구나. 중요한 것인가요? 중요하다 마다 자칫하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도리는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랫집에 개구리라는 애 있잖아요. 개구리? 그 녀석이 손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애가 서당에서도 없어진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 를 한번 불러서 알아볼까요? 도리 아버지는 무척 다급한 판이라 앞뒤 잴 것이 없고 머뭇거릴 새도 없었습니다. 개구리를 당장 오라고 해라. 아버님 개구리가 물건을 찾으면 뭘 주실 건데요? 이 녀석아 물건을 찾기나 하고 나서 뭘 바래도 바래야지. 찾기만 하면 쌀 한 섬을 주마. 잠시 후 개구리가 불려왔습니다. 개구리는 도리한테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듣고 나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야 웃음이 나왔겠지요. 개구리야 꼭 찾아야 돼. 못 찾으면 큰일 난데. 개구리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제법 국리를 하는 척 했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더니 개구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서당 물건 찾는 것 하고는 비길 바가 아닌데요. 개구리야 차근차근 생각해봐 너는 뭐든 못 찾는 게 없잖아. 도리는 조바심이 난 자세로 안절부절 못하는 척 했지요. 잠시 후 개구리가 물건이 숨겨져 있는 곳을 댔습니다. 도리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물건을 찾아왔어요. 도리 아버지는 개구리가 기특해서 애초에 약속한 쌀 한 섬에다 한 섬을 더 얹어주었지요. 개구리네는 그 쌀로 여러 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쌀이 다 떨어질 때쯤의 일이었어요. 관하에서 돌아온 도리 아버지가 도리를 급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번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진 않았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란 일 때문에 불렀다. 나란 일요? 개구리라는 녀석 요즘도 신통력이 좀 있니? 신통력 이라니요? 물건 찾는 제주 말이야. 도리는 속으로 덜컥 했습니다. 지금까지야 다 자기가 감춘 물건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도리 아버지는 다짜고짜 개구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개구리가 불려오자 도리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개구리야 지난번에 네가 우리 집 물건 찾아준 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란 이래 너를 뽑아서 한양으로 올려보내기로 했다. 예? 저를 한양으로 올려보내요? 도리 아버지는 이웃나라에서 왕의 도장인 옥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개구리 네가 그 나라에 가서 옥새를 찾아주고 오렴. 개구리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도리를 보니 도리 얼굴도 죽을 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그동안의 이를 다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요. 게다가 도리 아버지는 개구리를 벌써 한양으로 올려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도리와 개구리는 끙 알았습니다. 개구리야 걱정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며칠 뒤 도리는 개구리한테 이웃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일렀어요. 개구리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도리가는 꾀라는 게 기껌 몇 월 며칠에 개구리네 집에 불을 지르기로 한 겁니다. 물론 개구리네 식구들은 피하게 한 뒤에 말이에요. 마침내 개구리가 한양에 가서 임금님을 만났지요. 임금님은 개구리를 이웃나라에 보내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이웃나라하고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숨어있는 물건을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지. 그러면 이 함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렴. 그러면서 보자기에 싼 조그만 함 하나를 개구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이고 도리 개구리를 죽이는구나. 친구 도리를 원망하면서 자기 이름을 들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임금님은 물론 둘러싸고 있던 신하들까지 입을 쫙 벌리는 겁니다. 과연 듣던 대로구나. 임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자기를 끌러보아라. 임금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하 하나가 보자기를 끌렀어요. 그러자 옥돌로 된 함이 나왔습니다. 함 뚜껑을 열자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는 그때서야 임금님을 비롯하여 신하들이 왜 놀랐는지 알았습니다. 개구리가 돌함에 오래 갇혀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개구리는 이제 싫든 좋든 이웃나라로 가게 생겼습니다. 개구리야 이번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네가 옥새를 찾아주면 그 나라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할 거다. 임금님은 개구리의 손까지 잡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옥새를 꼭 찾아주고 오라고 말입니다. 개구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덜덜 떨기만 했지요. 이웃나라에 도착하여 임금님을 만나자마자 개구리는 도리가 이른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렴. 한 열일쯤 지난 도리가 갑자기 울어댔습니다. 개구리 시중을 듣던 사람이 왜 우느냐고 물었지요. 내 고향집이 지금 막 불에 타서 울었소. 그 말을 곧바로 임금님한테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말 그대로 였습니다. 물론 고향에 있던 도리가 서로 말을 맞춘 그 시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임금님은 무척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어떻게 그 먼 곳에서 불이 난 것을 알아맞힌 단 말인가. 그것도 시간까지 그대로. 개구리 내 제주를 심히 인정하노라. 내 옥새를 꼭 찾아주거라.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빛이 싹 변했습니다. 개구리의 제주를 직접 듣고 본 가닥이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러다간 한 달이 다 지나게 생겼어요. 개구리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향집은 불에 타버리고 자신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있는데 그나마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어쩔지 몰라서 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문고리를 밖에서 잡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구리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낮에 얼굴빛이 변하던 신하였습니다. 개구리는 그 순간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금세 알아차렸지요. 옥새를 감춘 신하가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신하는 먼 곳에서 불난 것을 알아맞히는 개구리의 신통력을 보고 밤마다 개구리 곁을 서성댄 겁니다. 그러다가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자 뛰어든 거지요. 제가 옥새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개구리는 당연히 그러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개구리는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임금님을 뵙자고 했지요. 아직 한 달은 안 되었지만 혹시 그새라도 일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옥새는 궁궐 뒤쪽 연못 연못 있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연못 물을 퍼내도록 했어요. 물을 다 퍼내자 옥새는 과연 그곳에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많은 돈과 물건을 개구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우리나라 임금님도 개구리에게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나오자 고향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향 집에 불이 난 것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고향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고개를 넘다가 잠시 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구리를 해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팠거든요. 개구리에게 별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더욱 시샘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개구리한테 덤벼들 기회를 얻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몹시 초조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괜히 심장이 뛰잖아요. 마침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발 아래로 폴짝 뛰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잽싸게 개구리를 잡은 뒤 돌멩이 하나를 집어 개구리 다리를 짓니기려고 했어요. 다른 짓을 하면서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개구리는 죽을 상을 하고 고향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리가 자기 식구들 밥 안 굶기려 한 일이 너무 커져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등골에 식은 땀이 쭉 흘렀지요. 그런데 무사히 여러 시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돌멩이와 개구리를 떨어뜨렸어요. 도리 어쩌고 개구리가 저쩌고 하는 말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분명히 개구리는 등을 돌리고 앉았기에 자신이 하는 짓을 모를 텐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의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자식 귀신 같네. 뒷꼭지에도 눈이 달렸나. 그 사람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대요. 물론 뒤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 후로 불탄집도 다시 짓고 가져온 돈과 물건들을 도리와 둘이 절반씩 나눠가진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에 딱 맞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 들려드린 은혜가픈 도둑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려다 들킨 사람을 용서해준 김참지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